러시아 가윤이 가재사지 오케이 아 왜 초테 골랐어? 아 잠깐만 저 친구들 위해서 내가 20% 한 명 껴줬는데 어 얘 초테를 골랐네 믿는다 맘 딜러 뽑는다 아니 우리팀 초테 20% 실화냐? 잘해라 세라가 진짜 뒤진다 이상하게 하면은 뭐 아 상대도 저테려나? 상대도 저테네 야 테라지형 메카 가자 저테랑 메카 가야겠다 아 20% 초테의 메카닉 믿어보겠습니다 발등에 찍힐 것 같긴 한데 찍힐 때 찍히더라도 일단 믿어볼게요 자테는 투잡할 수도 있다는데 오시리 네 네 고소해 계란 고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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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진짜 막았다 어 아니네 얘 배럭 어디다 지었냐? 상탈이 오히려 좋아 아 여기로 막았나? 아 여기로 막았고 아 메카 가려고 했구나 근데 어차피 막혔겠다 야 오히려 좋다 어차피 막힌 사이즈였다 많이 나오면 한시적으로 오히려 좋아 아 여기로 막힌 사이즈였어 어차피 옳지 막힌 사이즈였어 쓰리성크 스팸에 된다이 아 이거 아 이태, 상대 이태구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야 펄쳐 곤란해야 된다잉 야 펄쳐 곤란해야 된다잉 보유조 펄쳐 컨트롤 마이너블 왜 써? 소금을 해야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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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20% 개새끼야, 니가 초테일 살짝 달아간다 아이씨 야 탱크 훌리한 해야된다 친구야 볼탱 가자 벌써 못 나가 아이씨 죽겠네 펑커 당하기 조금 괜찮은데 마인업은 조금 에반데 일단은 어 골리아 탱크 해야돼 같이 정면 치자 아 이거 상태 탱크가 바뀌었겠다 우리 미탈로 좀 잘 흔들어보자 어 야 미탈로 탱크 입구 쳐야돼 탱크 왜 안다와 빨리 나와봐 탱크야 탱크 빨리 언제라는거야 탱크 땅크 시즈 입구 벙커 때려 아이씨 아이씨 왜 안됐어 오 잘 싸웠다 잘 싸웠다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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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여기 땡크다운 갔어 센터표면 좀 애매해한데? 카싱, 싸이요 형, 드록쉽까지 센터를 트는 게 좋은데 뚜기도 힘들겠다 사이즈가 조합이 환경을 좋아하다 또 하나 겨냥 또 하나 겨울을 끌고 일단 좀 잘 잡았다 일단 아쉬운대로 또 하나 겨울을 끌고 어우 쩌걸리기 쉬워 백업이 와버렸는걸 아 5를 해줘야겠다 5가 여사치가 이거 푹 날리겠다 맞지 않네 칼 5로 지원해줘 칼 5로 지원해줘 칼 5로 지원해줘 칼 5로 지원해줘 아니라 iani 칼 11 쩔쩔쩔 개말랬는데 야 탈로 좀 잘라봐 게임 쟈있누 그냥 2년가니까 게임이 짱구가 됐누니 야 한쇼 탈 뜬다 여기도 언제 뚫려져 있구네 아 20% 초태때문에 게임이 되지라구요 야 둘다 탈대비 해라 그리고 탈 깠다 이제 센터로 돌렸네 야 탈 다 야 마린의 탈 다 죽는다 야 야 야 11분 했는데 탈이 3마리 있는데 맞는거야 얘들아 아니 얘들아 이건 심한거 아니냐 어 20% 테란 개새끼 진짜 굿날 못하네 굴리아 아 20% 테란 개새끼 ㅇㅇ 뭐해 중신들아 적당히 못해야지 물려주지 이거를 탈 또 한마디 남았데 탈 또 한마디 남았데 이거 맞긴 했다 미래는 없는데 미래는 없지만 막았다 자만할때 털었죠 겁나 자만하고 있었어 지금 탈이 오압을 지원해야되 올벌트하네 탱크 정면전진하자 정신을 못차려 탈이 털리고 있고 외모다 일로와 저그가 은근히 더 심각한데 20번 초태보다 더 심한거 같냐 아래로 오면 되잖아 마린이랑 싸우고있어 정면약 가자 답없다 정보타브 저거 보다 저어가 더 못해 다지는 않네 저거가 문제네 미텔을 나와봐 미텔을 나와봐 미텔을 나와봐 미텔을 나와봐 미텔을 나와봐 신도 왜 풀었어? 시 сб 우리 해 시선보드 해봐 왜 푸는거야 시즈보드 해야돼 자시개떨 헐 6 헬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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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